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팀 팍톡 여러분들, 효자, 효녀, 퍼니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자, 이거 시험 끝나고 바로 본 사람들 너무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뭐 나중에 이거 찾아서 보는 사람들도 전문항을 한번 쭉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없던 고퀄리티 해설 강의를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빠르게 후다닥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X가 2항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거 2항분포 이거 뭐 계산해가지고 그냥 3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뜻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30번을 한다는 뜻이야. 30번을 하고 5분의 1이라는 거는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뭐 확률이 5분의 1이니? 예를 들어서 1, 2, 3, 4, 5, 0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씩 1, 2, 3, 4, 5, 0이 들어있어서 그중에 1번 뽑을 확률을 하게 되면 5분의 1이잖아. 근데 그거를 30번 하는 거야. 그러면 30번 중에서 1번이 몇 번 나오는가? 그거에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거지. 평균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평균.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30번 중에 5분의 1번이 나올 것이다. 5분의 1의 확률로 나오니까 30 곱하기 5분의 1에서 6이다. 자, 이런 거 개념 모르는 사람들은 4점짜리 가서 틀리니까 꼭 상식효과 확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확통은 상식효과랑 2, 6 이렇게 딱 두 권이면은 뭐 완벽해요, 뭐 다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들 기억하셔야겠죠. 2x는 mp다, vx는 mpq, 시그마x는 루트 mpq.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3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6.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24번이네요. 그림같이 직사각형마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자, 이거 뭐 2, 6, 스텝 1에서 했던 그런 느낌. 너무 쉬운 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다. 최단거리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a에서 지금 염순이가 출발합니다. 염순이가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 중간에 쭈루를 하나 놔둔 거지. 쭈루먹을래? 그랬더니 얘가 여기까지 호다다닥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지. 길 따라서 가는 건데 경로가 총 몇 가지냐. 뭐 이거 보기만 봐야겠지만 되게 쉬운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 나올 필요가 없죠.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서 a에서 p로 가는데 위로 가는 게 몇 번이냐. 네 가지죠.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네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가지.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가지고 여덟 가지다.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항상 확통은 공식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보다 조합이냐 중복점이냐 중복점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선생님 수업의 그 시그니처 팀 확통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알면은 진짜 확통이 너무 쉬워지죠. 그 이름하야 뭐냐면은 바로 이 a, a, c, b, b, c 표라는 거 이 표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 오늘 해설 강의에서도 이거 여러 번 쓰게 될 건데 요 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표에다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자, a와 b, c 그러니까 b의 여사건이죠.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잠깐만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사건, 사건, 사건 뭐예요? 사건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죠.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부분집합이고 a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그게 아니냐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매운 거, 안 매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는 밥, 밥 아닌 거 뭐 면이나 뭐 빵이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밥인데 뭐 매운 거 뭐 밥 아닌데 매운 거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마라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메뉴를 봤더니 a와 bc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이 겹치는 게 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입니다. 0이에요. 매운데 밥 아닌 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확률을 0이라고 놓는 거지. 자, 얘는 a 교집합 b, a와 b가 겹친 부분 이 부분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5분의 1. 자,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자, pa 더하기 pb가 10분의 7이에요. pa는 요렇게 더하는 거죠. pb는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더할 때 요 가운데는 두 번 더해진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요 자리 해서 10분의 7. 얘 두 번 더하면 10분의 2잖아요. 5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4라서 10분의 7에서 10분의 4를 빼면은 10분의 3이 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